배탈을 다하고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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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계 달았다고 원디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탐캔디어뜨 복 받으실 거예요 와일더야? 오케이 좋다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바르스 스킨 하이브리드가 추천한 거야 겁쟁이라는 짓이지 이러면 이렇게 오는데 바오 뭐야 근데? 하겠다는 마인드 2 대 3? 포션 먹고 하자 그럼 이거 크다 방금 거 크다 이거 크다 방금 거 크다 아아아아아아 와우 이게 fucking 아라인 700 다 그렇다 여기 주로 이제 다 아 이게 죽어? 아 근데 그거를 쓰면 안 돼 형 바위 위에 있다 아무도 좀 쳐봐 형 플래시 있잖아 바위라서 근데 한 번 억가를 당할 것 같긴 한데 이겟다 봐봐 아 씨발 이겟 따라와 와 아 일단 이기긴 한.. 아 나 이긴 거 없긴 한데 할만한데? 할일이 아직 안 끝났어 X됐다! 타 밀어라 어 이거 돌겠는데 신데라? 저꾸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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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스캅 좀 주고 감사합니까 저를 처치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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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야, 진짜? 아, ㅆㄹ, 진짜 오반데? 이게... 여기.. 잡을 것 같은데? 되나? 누를 수 있니? 이거 할 말 하지 않나? 아니 버그 아니야? 아니 왜 끌려와? 에이.. 이건 좀 느낌 없다 이걸 걸어 상대? 고마워 힐 좀 힐 좀 힐 힐 힐 힐 힐 힐 원딜이 꽤 달았다니까 꽤 달았다고 원딜을 이 도대체 다이아? 아니 시발 뭐 저 원딜 챌린저야? Q가 이게 진짜 저거 챌린저야? 챌린 그만봤어 다이아가 다 만나네 연패한다고 근데 너무 낮추는 거 아니야? 어떻게 4티어가 한 번에만 미니언들이 상승해 목표만 잡으자 제 리치 갔다가 다이브하면 게임 끝나겠다 4티어 그냥 1 pil주도 1 pil주도 1 pil주도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W 있어? 옛날이었으면 이런 거 안 했어 물론 마오카이가 안 온 것도 있는데 생각 회로가 달라졌다니까 그냥 저지르고 보는 거야 근데 이게 하다보면 무지성으로 하게 될 때가 있어 근데 그거까지 내가 볼 때 어쩔 수 없어 이게 어느 순간 약간 한 번씩 그냥 한 세 번씩 던지거든 판마다? 야 차이 근데 그게 나은 거 같긴 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는 해 그냥 이게 바텀을 와주는 것도 있지만 바텀에서 지랄을 해야 온다 그리고 킬을 내야 더 믿음직해서 온다 좀 더 맞았다 이렇게 전도 택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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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오는 거 같다 여기로 가면.. ㄷㄷ 아 근데 맞아 거기가 좀 터닝포인트인 것 같긴 해 이게 원래 질 때 계속 지는데 똥쌌는데 허렌 쳐라 아 이거 침묵은이 아니라 쁘발 라칸 궁이 미스 뭐야 쁘발 라칸 궁이 미스 에르메스 에르메스 깔끔하다 깔끔해 화내지 말자가 웃겨였나? 아 걔 헷갈리네 기억이 안나 나한테 룰 깨달았어 내가 원딜로 이기는 법 알았어 이제 아니 내 플레이가 딱 다르지 않아? 웃겨지잖아 여러분들 바로 좀 더 높아지는 않나? 음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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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그니까 이게 하도 쳐맞으면 화날 만도 하고 하기 싫을 만도 한데 그렇긴 해 같이 뜨면 안 되긴 하는데 같이 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요즘 게임이 진짜 금방 끝났다 근데 자야를 뽑으면 라칸을 안 하다가 어 자야다 라칸이나 이런 애들이 존나 많아 그게 빡세해 아 아 니따라 왔다 죽었잖아 아 끝낼라 했는데 아 씨 블라딘 아 이걸 서른 안 치는 쟤네도 대단하긴 하다 그렇지 좋다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가요 버스 타서 올라가는게 아니라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나는 동그리님 별풍선 듣게 감사합니다